미국도 이게 가짜뉴스다 라고만 생각하면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의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정찰기를 띄워서 북한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정찰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도 글로벌워크가 최근에 도입되고 이러면서 정찰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례적인 비행기가 한 대 비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비행기가 뭐냐면 RC12X라는 건데요. 이게 주한미군의 정보를 총집합하는 그런 부대인 501정보여단의 분석대대 소속의 항공기인데요. 이건 신호정보, 뭐냐면 통신 감청도 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암호화된 통신이라든지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는 그런 항공기로써요. 전장에서 이 항공기가 적의 통신을 감청을 해서 일선부대에 줌으로써 전쟁의 성공을 높이는 그런 항공기인데 이 비행기가 잘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비행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허접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항공기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통신 감청 장비입니다. 그런데 프로펠러기예요. 프로펠러기. 왜 빨리 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찰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고고도 정찰기도 있고 중고도 정찰기도 있고 또 저고도 정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펠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전투기가 아니죠. 이런 군용기 같은 경우는 고고도로 날릴 필요가 없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가 살짝 둥글지 않습니까? 살짝 둥글기 때문에 땅에서 전파를 잡으려고 하면 각도가 살짝 벗어나면 하늘로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뛰어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트기 같은 경우는요.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소음도 많고 탐지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펠러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소형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또 탐지가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신호를 받는 거지 신호를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멋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는 사실 정찰비행을 계속하는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민간 항공기를 추적하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공개를 했다는 거는 뭔가 지금 북한의 정보를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취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항공기만 떴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조인트 스타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식 발사대를 비롯한 많은 북한의 기갑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찰할 수 있는 조인트 스타스도 지난 자정에 출격을 해서 아침까지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발사대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공중급유기가 또 전진 배치됐습니다. 공중급유기가 오는 거는 사실 전투기나 혹은 폭격기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게 지금 일본 주일미군으로 한 대가 더 전진 배치됐다는 얘기는 뭔가 항공기들이 또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라든지 우리나라의 금강, 백두정찰기도 계속 출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중급유기가 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지가 있다는 의사 표명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전투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F-15다 그러면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몇 시간 날아갈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딱 붙어서 전투할 수 있는 시간은 진짜 한 10분, 15분 이 이상 가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공중급유기가 있을 경우는 그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소위 말하는 김정은 참수작전을 한다. 그랬을 때는 공중급유기가 정말 필수거든요. 특히 폭장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연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왜냐하면 비행기가 아예 뜨지를 못해요. 꽉 채워놓고 가면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기름을 다 채우질 않고 일정 부분 채우고 대신 폭장량을 늘린 다음에 공중급유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검토 중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B-52가 다 본토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B-52의 경우에는 공중급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폭탄을 잔뜩 싣고 날라와서 공중급유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B-52뿐만 아니라 B-1, B-2도 다 공중급유를 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공중급유기가 일본에 전진배치됐다. 이 얘기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국에서는 높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요. 또 여러 외신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김정은에 대한 사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요. 짠하고 나타날 거다. 심지어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나머지 뉴스는 가짜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신병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북한의 입장에 발맞추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고 나머지 하나는 문재인 정권 하의 대한민국인데요.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북한에 아무런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정은은 건재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중태설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 장관 있죠. 이 김현철입니다. 이 김현철이가 한중 비전 포럼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 평가의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보름 넘게 평양을 비워두고 원산에 칩거 중인데 이것이 특이 동향이 아니면 무엇이 특이 동향이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의 그림일기와 다를 바가 없는 당 기관지인 노동신분과 대외선전매체 등에서 김정은의 사진과 동영상이 실종된 지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이 특이 동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고지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50여 명의 의료진이 북한에 급화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특이 동향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입장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 특가에 머물며 인근 지역을 현지 지도하고 있고 북한 매체에만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김정은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 지도자 유일 영도 체제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기관지와 매체에서 실종된 것을 정상적인 통치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문재인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김정은 건재서를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폭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면서 김정은은 살아있고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정인이 누굽니까? 문재인에게 미국 대사로 낙점을 받았다가 악을의 망을 받지 못해 낙마했다는 의혹에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반미 친북 인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정인인데요. 이 문정인이 김정은 건재서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살아있고 건강하고 확고하다.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살아있고 건강하다. 적어도 뭔가 터졌을 것이다. 수술은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다 기본적인 공통된 의견인데 문정인 이만 건강하다. 문정인하고 어제 통화했나봐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마치 김정은과 직접 통화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듯한 대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사와 접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김정은이가 아직 쌩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는데 김정은이 건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오히려 역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정인은 폭스뉴스가 보도한 김정은을 둘러싼 미스터리 북한 독재자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 등장하여서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을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문정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4월 13일부터 원산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저희 우동균 기자가 워싱턴포스지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북한의 수도인 평양특별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평양의 현 주소를 보도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김정은 통치체제 이상 무, 김정은 건강 이상 무, 마치 김정은이 좋아할 법한, 평양이 좋아할 법한 그러한 주장들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폭스뉴스는 문정인을 비롯한 이러한 한국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루머와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서는 김정은이 회복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 이상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언급을 하지 않고 아직 건재하다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설은 기정사실이며 아직 김정은이의 명줄이 끊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건강을 회복 중이 있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워싱턴포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평양에서는 사재기가 발생을 하고 매우 뒤숭숭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헬기가 저거도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LA 미국에서 있었던 LA 흑인폭동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폭동이 발생했을 때 이 폭도들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미국 경찰 소속의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폭도들을 감시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재기가 발생을 하고 평양 상공 후 헬기들이 저거도로 비행을 할 정도로 북한 내의 특이 상황은 현실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내외의 열차 역시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로 평양을 벗어난 북한 전역에서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특이 동향이 명백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 당 기관지와 대외 선재매체에 김정은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특이 동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북한에 급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인데요. 이런 인사들의 행태들을 봤을 때 북한이 핵을 발사를 하고 북한이 남침을 하여도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주장할까봐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 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 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